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 여러분들 기사에 의료계 여러분들 휴진 기사에서도 놀랍게도 여러분들 소수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조선 독자들이 전부 다 의사들을 매도하는 대의를 썼는데 이제 여러분 거기에 분년이 맞서 가지고 현장 상황을 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그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지금 보셨던 간호사들이 취업이 끊겼다 이런 이야기에 아직도 95% 정도는 대부분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의사들을 나무라는 이야기가 주종인데 놀랍게도 소수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정부 정책이 지금 무리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황인식을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조선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자주 글을 올리시는 분입니다. 간호사 신규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간호사들도 무급휴직에 퇴사를 종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공의가 사라진 지 3개월 지난 지금 현실이 이른데 앞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학병원들 대형병원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경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딱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입이 여러분들 10억 정도가 발생했다 그럼 곱하기 30이면 300억이지 않습니까 세 달이면 900억이지 않습니까 병원 하나가 적자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번 폭격을 맞아 무너진 이 나라 의료 시스템은 회복불가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현욱님이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조선의 여러분들 이런 반론을 제기한 글에 대해서 46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사람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책임을 윤 정부한테 물을 겁니다. 윤 대통령한테 당신들 뭐 했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 문제를 진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목숨줄을 보존하는 방법이고 윤 정부가 여름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시원하게 우리나라 의료를 망가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에 얼마나 걸리는지 봅시다. 이전으로 회복이 힘들 것입니다. 문재인의 최대 업적이 탈원전으로 원자력 생태계를 고상시킨 것이라면 윤석열의 최대 업적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38명이 찬성하고 28명이 반대한 겁니다. 반대가 많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깨어있는 겁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의사들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의료실 때를 알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거는 빨리 수습을 해야 될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3년 깁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조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보시기에 거의 동일시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탈원전, 윤석열의 의료 붕괴,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푸른인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추진을 이렇게 투박하게 하니까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새로운 일을 하지 말고 문재인이 망가뜨린 것만 정상화하는 데 힘들 텐데 무능한 사람이 뭘 이리 일을 벌리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7명이 찬성하고 23명이 반대인 겁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전행된 걸 보면서 아 사람은 자신이 걸어온 길로부터 참 자유롭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대학을 마치고 삼성을 들어갔던 사람하고 대학을 마치고 현대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2, 30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의 30년 동안 피의자를 다룬 사람하고 저처럼 여러분들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세상을 다루고 보는 방식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동갑내기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개인에 대한 질책을 보다는 그로운 과정이 그 한계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투박하고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과격하게 여러분들 의로 생태계 여러분들 못질을 가한 겁니다. 여기 보시니까 우리 딸이 중학교 때 공병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대학에 잘 들어가서 남들이 기피한 산부인과 전문의 3년 차네요. 어휴 장하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같은 이야기를 틀어놓더라도 제가 모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조신조신해진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기 이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나 투박하고 거칠게 문제를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의로 분쟁이나 이런 부분을 겪으면서 한국이란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한국 분들이 좋으신 분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고마움을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려운 병을 당했을 거고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의사분들에게 신세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렇게 안 좋은 기억들만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라든지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이번 사태를 경험하며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 소아과의 진로가 이런 마음이 안 든다 해가지고 마음가페나 이런 그런 데다가 후기를 올려가지고 의사분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냥 개업위가 여러분들 그만두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의로 소송은 또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의로 분쟁 의로 소송이 굉장히 많겠구나 특히 여러분들 뭡니까 위험한 그런 진로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거겠죠.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똑같이 지금 어떤 건가 하니까 제가 신기해 소개하는 겁니다. 조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찾아보기 힘든데 오늘 여러분들 이 소위 간호사들의 취업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보고 조선답지 않게 너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내 대형병원과 의로 시스템이 붕괴되면 어려워지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 뿐입니다. 두고 보면 지금과 같이 편리하고 우수한 의로 시스템은 없었을 것이란 후회할 테지만 그때가 되면 외국계 병원이 국내 의로 시스템을 대거 점령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의로비가 폭증할 거다는 이야기가 전공의 현장 이탈 병원들 파산 직전 간호사 모집 없음 의대세 집단 휴진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집단 휴진 환자들의 지속적인 고통 막대한 국가 재정 지출 이런 문제들이 다 어디서 촉발됐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준비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의대의 정원 2천명 증가가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의 할 일입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을 먹고 있는 정치인들도 사법부도 이 큰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료계획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매년 2천명을 증가시키는 안을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 이익이 아니고 물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대통령께서 한 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어젠다를 설정해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고 돌대가리가 아니니까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2천명을 왜 증가시킨 겁니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 관료들은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돼가지고 2천명 정원을 왜 증가시켰는지를 국민들이 모를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그 착각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변고가 발생한 겁니다 강물을 따지게 되면 시원 출발지를 봐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킨 그 출발지를 보면 그 출발지로부터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2천명을 여러분 급증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닥치고 뭡니까 그냥 해라는 거 아닙니까 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